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주작이 좀 의심되긴 하는데요 또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요즘에 막 묻지마 칼부린 사건들 너무 많죠 정유정 사건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낮에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에이씨 거짓같네 주작이나 했는데 댓글에 이상한게 하나 달려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싸우다가 홧김에 사람을 찔렀고 그렇게 감옥에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로 인생 완전 쫄딱 망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말씀처럼 시집만 잘 가면 인생 다시 리셋되는 거겠죠 원제 교도소 갔다 온 이후로 신세 다 망친 것 같아요 제가요 과거 특수상해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 총 1년 6개월 복역하다가 가석방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도 나름 괜찮은 곳을 다녔구요 또 얼굴도 외모도 예뻐서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랬는데 출소를 하고 나니까 직장도 잘려있고 또 믿었던 남친한테도 버림받아버리고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새로 사귀는 남친한테도 제가 전과자라는 걸 들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림을 또 받았는데요 너무 그지같은데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 저희 엄마 식당에 가가지고 일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는 아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시집이나 가라 이러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 말고는 탈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를 못 만나요 그 순간에 분노조절을 못한게 천추의 아닙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제 인생을 이정도로 망쳐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에는 7시에 일어나서 예쁜 정장에 구두를 신고 출근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청바지랑 운동화 신고 식당에 와서 아침에 걸치고 그렇게 철양한 신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건 언제 끝나는 걸까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미쳤... 야 도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또 시집을 가겠대 그냥 너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엄마도 딸도 미쳤구만 댓글 지랑 똑같은 정과전 만나면 괜찮아요 끼리끼리 콜이잖아 얼마나 좋아 서로 방생 안하고 2번 여자 초범인데 특수상의로 2년 6개월이 나오려면 이건 100% 무기 들고 사람을 반쯤 죽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뭐 이러고 있다가 시집이나 갈거라고 사람 아니구만 댓글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평소 제가 범죄 관련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봐서 잘 알죠 그냥 상해도 아니고 특수상해 그리고 감방에 갈 정도면 평생 그냥 너 혼자 사는 게 맞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싶어도 어차피 못할 테지만 말이죠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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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엄마는 그냥 이러고 살다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하세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직장에서도 너를 버렸는데 세상 어떤 미친 인간이 너 따위를 데리고 살겠냐고 평생 야 반대로 너라면 2년 6개월 받은 범죄자랑 결혼해가지고 살 수 있겠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건데 인생 참 쉽게 살려고 한다 어? 쉽게 살려고 해 하긴 그래 그러니까 사람을 막 쑤시고 그랬겠지 안 쑤셨다고 하지 마라 초범에 2년 반이면 무조건 100%야 이거 3번 어? 이 여자 저번에 어떤 그 술집에서 시비붙어가지고 주방에 달려들어가 칼 들고 나와서 칼 좀 줬다는 그 사람 아닌가? 바로 이 댓글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뭔가 있더라고 일단 댓글 쭉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4번 저도 글 읽자마자 바로 이 생각 했어요 초범인데 특수상의로 인연 넘게 실형을 살았다고? 까딱 잘못했으면 살인죄로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는 거 아니야 초대형사고죠 그나마 특수상의로 갔다 온 걸 다행으로 알고 억울해하지 마라 너는 그럴 자격도 없는 여자야 알겠니? 님 저번에 회칼로 사람 거시게 해가지고 감방에 갖다 든 그 사람 맞죠? 아니 남의 인생을 통째로 망쳐놓고 자기 인생 걱정을 하고 있네 미친 거야?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르는 겁니까? 이야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남친이 어떻고 연애가 어떻고 시집이지랄 속죄는 하세요 내 댓글 레알 이런 사람들 연애도 결혼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인 게 수 틀리면 또 사람을 수실 거거든 아 맞아 기억나요 근데 글을 떠올렸네 미친 거야? 4번 님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엄마 밑에서 식당일 돕다가 나중에 님이랑 비슷한 전과를 가진 백수 만나가지고 결혼하세요 그럼 되겠네 뭐 5번 순간에 분노조절 실패로 남의 인생을 조져놨으니까 당연히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1년 넘게 갇혀 있었겠지 끌 끌 끌 끌 6번 기억났다 이거 회 때문에 다투다가 회칼로 주인 거시게 해버리고 게다가 교도소까지 다녀왔다면서 자기 잘못한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네 헐 진짜 사이코패스야 어우 무서워 7번 에이씨 이거 주작이잖아 어그로 끌려구 외모가 좋아서 일할지 이거부터가 100% 주작이야 니가 이쁠 리가 없거든 네 보니까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이런 댓글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서치를 했어요 막 있더라고 이게 이 사연이 먼저 올라온 사연인 겁니다 원제 남자친구한테 가습방 중인 거 들켜가지고 이별 통고 받았어요 제가요 특수상회로 2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여름에 가습방 돼가지고 가습방 기간이거든요 출소하고 나서 새로운 남친을 사귀었는데 바로 오늘이에요 남자친구랑 점심 약속을 잡았다가 밥 먹고 있는데 저 담당 보호가님한테 제 취업 준비 관련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참고로 지금은 엄마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친이 이 모든 걸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해줬는데도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 자기랑도 앞으로 싸우게 되면 그럴 거 아니라면서 무서워서 살 떨려서 못 만나겠대요 사실 저도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좀 미뤄왔던 거거든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결국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초장집에 갔는데 회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초장집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주방을 살짝 보니까 주인이 회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다가 시비가 크게 붙었고 싸움이 너무 크지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 저 순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주방으로 달려가 회카를 들고 나왔고 정말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걸로 조금은 아니 좀 큰 사고를 저지르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출동한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실현까지 산 겁니다 아니 근데 님들이 보기에 솔직히 이거 진짜 정말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100% 제 잘못인가요? 아니 남자친구하고는 이제 정말 끝이냐 이거예요 물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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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가 저지른 이 잘못이 이 실수가 정말로 일반인 시선에서 절대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범죄냐 이거예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걸 잘 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이해를 해볼 노력도 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100%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좋은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너무 참담한 심정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이 글을 올리고 욕먹고 그 글을 나중에 또 올린 겁니다 첫 글을 댓글 1번 판사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디를 봐서 특수상해야 최소살인 미수구만 거기다가 뭐 가석방 기가 막히네 정말 이게 우리나라 법이냐? 얼씨구 댓글 초범이고 일반적인 특수상에는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살인 미수급이라서 그나마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겁니다 2번 이건 절대로 주작이어야 해 그게 아니라면 말이지 이런 미친 인간을 다시 사회에 풀어놓은 가석방 심사한 그 자식들도 싹 다 잡아 쳐넣어야 돼 말이 돼 이게 댓글 진심 주작이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미친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 이것도 왠지 진짜일 것 같고 너무 무서워요 3번 야 이건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을 처음 맞았어야 하는 건데 말이지 너무 아깝구만 이거 뻔해 보라마나 또 지 수 틀리면 범죄 저지르겠지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4번 아니 나는 말다툼 끝에 사람을 찔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건 그냥 100% 네 탓입니다 물론 회를 바꿔치기 하는 거 이건 사기고 당연히 누가 봐도 화가 나죠 열받을만 해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찔러요? 네가 사람이세요? 그리고 감옥에 다녀온 걸 왜 숨깁니까? 이것도 사기예요 몰라서 이래요? 회 바꿔치는 거랑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인 건데 내로남불이야 뭐야 사상 완전 개 썩었네 헐 5번 주작 주작이야 주작 무조건 주작이야 어 근데 아니지 아니야 요즘에 사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 고유정 정유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정도 미친 인간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뭐 에이그 6번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지 성질에 칼춤 쳐놓고 자기 잘못을 하나도 모른다는 게 레알 실화야? 7번 당연히 주작이겠지 이게 실화라면 진짜 개 끔찍한 일이고 봐봐 머릿속도 참담한데 이건 또 그걸 실행했어 와우 씨 괴물이죠 8번 저기요 일반인들은 말이죠 아무리 크게 시비가 붙어도 그래 고성이 오가고 멱살 잡고 머리 찢떡고 박치기 하고 주먹 날리고 그런 정도는 하지만 너처럼 주방에 난입을 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도 본인이 지금 엄청 억울한 게 많은가 본데 이보세요 가석방 중이라면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고 네가 범죄자인 거 처음부터 다 오픈하고 만나세요 어디 미쳐가지고 감히 멀쩡한 착 행세를 하고 있어 이건 일별 통보가 아니라 소송을 당해도 싼 거야 몰라 상대방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역시 가해자 마인드라서 그런 건가 어우 소름끼쳐 제정신이 아니죠 일단 진짜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말이 더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고지를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주작이라 해도 정신병원 가야 되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한마디로 거지 같다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